미국 지수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벤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FOMC 회의일 텐데요 이 FOMC 회의 결과를 기대를 보자는 심리가 강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의 비중이 높은 다우지수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FOMC 회의가 오늘 밤부터 이틀에 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시장은 이번에 특별한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인식 변화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조정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은 이번 FOMC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은 장중한테 4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발단은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주말 사이에 채굴의 50%가 그린 에너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을 다시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던 점이 단추가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밤 사이에 억만장자 해지펀드 투자자인 폴 튜더 존스가 인플레이션 트레이드로 암호화폐를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도 암호화폐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랬고요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로드스타운인데 전기 트럭 업체로 여러분들에게도 상당히 유명한 업체죠 이 로드스타운이 최근 들어서 차량 양산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밤 사이에는 CEO가 CFO가 동반 사퇴하면서 18%나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스퀘어도 보겠습니다 스퀘어는 지난 밤 사이에 5% 넘게 올랐습니다 도이체방크에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는데 두 가지 모멘텀을 짚었습니다 가용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점을 들어서 스퀘어에 대한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덕분에 스퀘어는 5%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치폴레도 보겠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강력 매수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했는데 기존에는 아웃퍼폼 의견이었습니다 기존 투자 의견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는데 여기다 강력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치폴라의 주가는 약 1.7%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페라리도 볼텐데요 페라리는 사실 약간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매수 의견을 매도로 두 단계나 하향 조정했는데 이러면서 페라리의 주가는 2.8% 하락하면서 이날 마감이 됐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가격인데요 금가격은 0.6% 하락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나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 어쩌지 아니면 확장적인 완화 정책을 축소한다는 시그널이 나오면 어쩌지 이런 우려가 다소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심리 때문에 0.6% 하락했는데요 여기에다 더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것도 금값 하락에 일부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물 시장에서 0.6% 하락하면서 1,867.5달러선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가도 보겠습니다 유가는 0.3%, 0.2% 정도 강보합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2년 내 최고치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시장에서는 두 가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을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요즘에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영국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리오프닝 계획을 지연시키기로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약간의 상승 동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어쨌든 그래도 0.3%가량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71.2달러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도 여러 가지 키워드를 선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금리 인상 시계라는 키워드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로 이 키워드를 선정했을까요? 네, 이제 현재 시각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에 FOMC가 진행이 됐고 수요일에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를 좀 앞두고 연준의 금리 인상 시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결국은 이번에 좀 나오게 되는 연준 위원들의 자체적인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에 주목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은 참고적으로 지난 3월 FOMC에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2.4% YY 기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기간의 물가는 오히려 떨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기존의 연준의 경기 전망과 대비해서 훨씬 강한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기 때문에 경기 전망은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로직인데요 3월 이 점도표에서는 참고적으로 18명 모두 올해 금리 동결을 시사를 했었고 그리고 2023년 내 그러니까 23년 말까지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점진 위원도 7명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번 점도표에서는 2022년과 2023년의 금리 인상 전망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주요 아이비 가운데서도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중에 금리 인상이 이번에는 예상의 중간값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몇 차례 FOMC 회의에서는 우리가 점도표를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었거든요 누구나 다 2023년 인상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정말 이처럼 점도표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 반응은 좀 어떨까요? 네 지금 보면은 저희가 좀 과거를 돌이켜보면 3월에 FOMC에서 점도표가 공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2023년까지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점이 시사가 됐죠 그러면서 시장이 좀 안도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만약에 진짜로 23년에 내에 이제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는 의견이 굉장히 좀 많아진다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2022년에 금리 인상을 점치는 위원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또 이제 달러나 국채금리 추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것이 연준 위원들 자신들의 금리 전망의 변화를 주지 않을 정도로 일시적이다라고 여전히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좀 여기고 있는지 이 부분이 이번 FOMC 결과에서도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중에 금리 인상을 점치는 의견이 이제는 중론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반면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연준이 상향 조정할 것이며 테이퍼링 시기가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논의하는 그 시기가 가까워진다라는 점도 시사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어요 하지만은 지표를 또 추가로 확인해야 함을 연준이 강조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 그리고 점도표 같은 경우에도 모건 스탠리에서는 2023년 내 금리 인상 의견이 9명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9명 이렇게 반반으로 나뉠 것이다 라는 좀 상반된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상반돼 보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당겨질 수 있다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네요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 지금까지 나온 거를 좀 반영을 해서 특히 이제 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전망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정당화 하려면은 뭐 일부 위원들이 금리 전망에 대해서도 조금은 매파적으로 변할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연준의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다음 키워드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땡땡에 올인하라라는 키워드인데요 바로 억만장자 해지펀드 투자자가 자신은 FOMC 결과에 따라서 어디에 올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게 어디일까요? 그 내용을 외신을 통해서 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만장자 해지펀드 투자자로 유명한 폴 튜더 존스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연준이 물가 상승을 별것 아닌 것처럼 이번 FOMC에서 여긴다면 나는 인플레이션 트레이드에 올인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트레이드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나는 원자재를 사고 그리고 암호화폐를 사고 또 금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올바른 경로를 따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가 좋다라고 얘기할 경우에 자신이 이런 판단을 내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이 내용이 비트코인 상승에도 좀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만 달러가 넘어서기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 폴 튜더 존슨 뿐만이 아닙니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역시 비슷한 의견을 보였는데요 그는 인플레 발생 가능성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인상시킬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닐 때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를 위해서 나는 많은 현금을 확보해 놓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오늘 시작만 보더라도 나스닥이 잘 간 것과는 약간은 좀 결이 다른 어떤 투자 구루들의 판단인 것 같거든요 자 본부장님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투자자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 사람 모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저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의 중론도 그렇고 그리고 연준의 입장도 그렇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점은 물론 이제 장기적인 그런 요소도 있기는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 공급 간의 불균형이 일시적으로 강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쪽으로 좀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투자 구루의 얘기를 좀 참고를 해본다면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가능성을 저희도 염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같은 비슷한 의견을 내는 주요 IB 가운데서 기관도 있습니다 RBC 같은 경우에 가격 상승이 사실은 중고차 가격이 상승한다든가 이런 리오프닝과 관련된 섹터에서만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조업 부분에서 특히 봤었던 어떤 공급에서의 병목 현상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업까지도 좀 전의가 된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의 얘기가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점이 있다는 점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 튜더 존스는 어떻게 본다면 연준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경우에 자신은 인플레이션 수의 자산에 투자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연준이 결국은 금리를 인상할 것이며 여기에 대비해서 자신이 지금은 신중하게 어떤 현금성 자산을 좀 모으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은 두 사람이 좀 비슷해 보이지만 연준의 정책과 관련한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르다 이 부분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자의 구루들은 지금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만약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될 경우 거기에 투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투자를 할 것이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다시 한번 가치주가 지고 성장주가 뜨고 있다 이 부분에도 또 반대되는 얘기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의견의 주요 근거가 지금까지의 어떤 가파른 경제 성장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칠 것이고 결국은 금리도 실질금리가 낮게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가 다시 뜰 것이다 이런 얘기였는데 결국은 이제 뭐 계속 나오지만은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보느냐 장기적으로 보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투자 전략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헷갈릴 때는 사실 분산 투자가 답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한쪽으로 좀 포트폴리오가 쏠려있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힌덴버그가 맞았다? 라고 물음표를 주셨어요 대표적인 이제 공매도 해지펀드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힌덴버그가 사실은 또 맞았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맞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난 3월에 저격했던 이제 전기 트럭 업체죠 로드타운 모터스라는 그 기업의 주가가 오늘 또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거의 20% 가깝게 급락을 했는데요 이날은 이 회사의 CEO와 CFO가 동반 사임한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는 약 일주일 전에 사측에서 현재 현금과 그리고 현금성 자산의 그 수준을 감안을 해봤을 때 차량을 양산하고 출시하기에 충분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 후에 나온 결정이 되는데요 이로써 이제 로드타운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이제 반토막 정도 나게 됐습니다 힌덴버그는 앞서서 3월에 이 회사가 가짜 주문과 생산을 토대로 해가지고 투자자들을 오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금을 조달해 왔다라고 보고서를 발간한 바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사측은 아니다 우리가 그대로 9월에 생산을 시작하겠다라고 해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미국 규제당구에 또 조사가 있었고 이번에 이런 경영진의 동반 사퇴로 또 한 번 주가 급락 사태를 좀 맞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CEO와 CFO가 왜 사퇴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동반 사퇴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CEO와 CFO도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사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가 좀 궁금하긴 한데 사측 입장도 궁금하고 여기다가 최근 투자 의견은 좀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그런 캥기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물러났겠지 이런 시장에 해석이 있으니까 오늘 20%에 가깝게 또 급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이번에 경영진 사퇴를 발표하는 그 계기가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힌덴버그 리포트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이제 발표하고 나서 이번에 경영진 사퇴를 발표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 힌덴버그 리포트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여전히 힌덴버그 리포트가 심각하게 틀렸으며 오히려 이 리포트가 투자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존대로 물론 변수가 많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9월에 차량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차량을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여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사임이 급락 반응으로 나타난 데는 최근에 이제 투자 의견을 좀 보더라도 안 좋았던 분위기를 좀 대변한다라고 또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RBC 같은 경우에도 언더포품 커버리지를 이 회사에 대해서 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로 단 5달러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전기 트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시장 규모가 작고 또 경쟁이 이미 좀 심화가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RF 레퍼티라는 또 소용기관에서도 보유에서 매도로 투자 의견을 내리면서 목표 주가 3달러를 또 제시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좀 불안정한 또 투자 심리 그리고 부정적인 투자 의견이 많이 나왔던 최근의 분위기가 결국은 경영진 사임이 뭐 이유는 어떻든 간에 좀 주가 급락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드스타운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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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